새해는 늘 소망과 다짐 그리고 계획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전복 풍속 그러나 과거 점은 미신이 아닌 과학이었다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생년월일 그리고 시간 그 네 가지로 결정되는 운명 그리고 얼굴 속에 담긴 미래 사주, 관상, 주역, 투정 비결까지 미래를 알고자 했던 선지들의 전복 풍속으로 새해를 예측해본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시작을 특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정초에는 늘 많은 염원이 따랐고 때문에 전복, 기복 풍속도 다양했다 여기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과 함께 무탈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자연 앞에 왜소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아마 초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어떤 인간의 기름의 화복을 주관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초인간적 존재와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점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술이란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재앙을 쫓고 복을 불러준다는 행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전복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점을 치거나 사람의 외모를 통해 인생을 판단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인간만이 점을 칠 수 있고요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길용을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 어떤 우연한 점의 결과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이들의 심리가 전복문화를 탄생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알고자 하는 관심사 또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 취직, 결혼, 모연의 불안정한 미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어떤 열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전복문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복문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했을까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추구했던 과거 제사장, 즉 무당을 중심으로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신의 뜻을 물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 무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 무당을 통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에는 점수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일자라고 하였고 백제와 신라에서는 일관이라 불렀다 특히 백제는 일관부라는 관청까지 두었다 천문을 담당한 관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을 읽음으로써 인간의 기륭까지 점치던 관원이었다 삼국시대 때 무당은 왕의 고문이자 점술가였다 그래서 나라의 관원으로서 일했고 왕명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사실 왕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 어떠한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불만과 앞날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만 칩니다 보통 사람은 직접 점을 못 쳐요 그건 하늘의 신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치면 반역이에요 그런데 점이 세월이 지날수록 대중화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 유두꽁이 서울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 경도 잡지에서는 유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유점은 본래 새해 첫날 한해 풍융을 점치던 방법이었지만 개인의 일련 신수를 보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윷놀이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오고 있는 민속놀이다 오늘날의 윷놀이는 단순한 오락이지만 본래 윷놀이는 정추의 농민들이 그해 농사의 풍융을 점치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구만 요 몇 년간 나온 전개 중에 올해가 제일 좋은 드신대 그려 농점의 일환으로 해오던 윷놀이는 개인의 신수를 점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놀이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윷점은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우리 고유의 민간 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법과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다 구별이 됩니다 윷점은 섣달 금음이나 설날에 주로 부녀자들이 유출 세 번 던져서 얻은 괴로 기룡을 점친다 던져서 나온 괴는 64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괴사 즉, 풀이 말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윷점은 설날 뿐 아니라 섣달 금음에도 쳤고 사람에 따라서는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괴로 지난해의 운수를 보는 등 괴를 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어떤 점사가 나오면 좋고 어떤 점사가 나오면 나쁘고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길륭이 거기에서 나뉘어진다는 거지 점사 자체에 저는 길륭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윷점에 대한 기록은 놀랍게도 난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중무궁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언급된 척자점이 바로 윷점이라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손으로 친필을 쓰신 그 친필본 난중일기를 보면 거기에는 척자점을 쳤고 점괴는 이러이러한 점괴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점괴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아, 이 점괴가 참 좋은 점괴가 나왔구나 이렇게 또 기록을 하세요 충무궁이 척자점을 친 점사 기록은 14조나 남아 있었는데 윷점의 효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을 보면 기록보다 더 자주 척자점을 쳤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척자점은 숫자를 던져서 치는 점이란 뜻으로 윷점을 말하는데 도, 개, 걸, 윷, 모를 말이 가는 칸수대로 1, 2, 3, 4, 5로 환원한다 충무궁은 외병과 싸우는 중에도 점을 쳐 밀의 기륭을 묻기도 했고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전세의 기륭을 묻기도 했다 대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정성스럽게 점을 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군이 달린 전투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여빈늑복 이거는 난주 중에 나오는 괴요 이중상으로 점을 쳐서 1594년 7월 아들의 병세를 두고 척자점을 쳐서 길한 괴를 얻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전투를 앞두고 점을 친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장수는 점을 자주 쳤다고 전해진다 세종대왕은 변방에 나가 있는 장수에게 점서를 하사하며 적을 상대로 군사를 쓸 때는 점괴를 쳐보되 때에 맞게 잘 참작해 시행하라고 훈시를 내리기도 했다 64괴 상내본을 보면 난중일기 속 척자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사풀이가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충무공이 척자점을 쳤다는 것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게 제가 찾아낸 64괴 상내본인데요 여기에 유점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점점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쳤던 유점점사와 가장 유사한 그런 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점책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점사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내본은 주역계와 유점점사를 적고 그 아래 5원절구나 7원절구로 점사를 풀이해 두었다 임신 혼인 여행 태길 등 당시 조선시대에 절실했던 생활상에 대해 기륭을 판단하면서 중국 역사에서 신뢰를 들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또 조선시대 관청명 거주지와 사람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 당대 우리나라 점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유점점사 속에 실려 있는 여러 점친 내용들이 또 이 속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점을 치던 내용들이 여기에 간단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장 오래된 유점의 점사를 여기 속에 담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점을 치던 점속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뤄 유출 놀거나 점을 치는 윷놀이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아니라 한 해의 풍융을 점치는 주술성을 내재한 놀이였다 목적에 따라 놀이 방법에 따라 놀이를 즐기는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유체 종류도 다양했다 다양한 방법의 윷놀이는 시대가 지나면서 마을 단위 윷놀이 대회로 변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팽배하면서 점잖지 못한 놀이라고 멸시해 민중과 규방놀이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간에서 64개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이를 우리 고유의 전법인 유체 적용해 개발한 것이 바로 유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수를 보면 1, 2, 3, 4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한문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건 선을 그어 가지고 선의 개수로서 수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유점을 치는 용도로 쓰던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유점에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우리 민중의 정서가 담겨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윷문화는 비단 우리만 즐겨운 것은 아니라는데 전혀 엉뚱한 지역 북미와 남미 대륙에서도 우리 윷놀이와 비슷한 문화가 전해졌다 그것은 곧 우리 윷문화가 세계 윷놀이 문화의 원형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윷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고 우리 한국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종주국이고 민중의 애완과 정서가 담겨있는 윷점 윷놀이판은 지난해의 노고를 나누고 다가올 한 해의 풍령과 마을 사람들 모두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결국 한 해의 운수를 기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였던 것이다 윷점이 후 행해진 전복 풍속으로 오행점이 있다 음양오행설의 이치를 풀어서 헤아린다고 하여 오행점이라고 하는데 금, 목, 수, 화, 토의 다섯 글자로 점괴를 만들어 점을 친다 동국세 시기에는 동국세 시기에는 설날의 오행점을 봐서 새해에 신수를 점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린 민속점법임을 알 수 있다 오행점목은 윷과 어떻게 다를까 대추나무 가지를 지름 2cm 길이 3cm로 잘라 가운데를 둘로 길게 쪼개 작은 육가락처럼 다듬는다 이것을 다섯 개 만들어 안쪽면에 금목 수, 화, 토의 글자를 각각 새긴다 오행점은 금목 수, 화, 토가 적혀있는 바둑돌과 같은 데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던져가지고 앞면이 뭐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요 절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풀립을 이렇게 따가지고 몇 개가 손에 잡혔는가를 가지고 그걸 또 점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가 우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바둑돌처럼 깎아서 하기도 했고 콩 다섯 알 혹은 옛날 엽전의 한쪽 면에 각각 오행의 글자를 새겨서 사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했다 점목을 던지기 전에는 먼저 주문을 외워야 한다 하늘이 어찌 말씀이 있으시며 땅이 어찌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으면 곧 대답해 주시나니 감응하시어 순지럽게 잘 통하게 하소서 올해 신수의 기름을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여 감히 엎드려 비오니 신명께서는 감추지 마시고 밝게 보여주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점의 목적은 뭐냐면 피 흉추길이라고 하거든요 흉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횡재가 생겨날까 혹은 나에게 출세를 가져다 출세가 생겨날까 나는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점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점의 의지에서 내일은 횡재할 거야 내일은 나 갑자기 출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오만이죠 조선시대에는 명과학이라 하여 운명, 기륭,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을 인정하고 있었다 천문학, 지리학 등과 함께 엄연한 학문이자 과학이었고 당시의 명과학 관리들은 사주명리의 원론적인 것부터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해야 했던 지금의 국가직 공무원과 다름없었다 하나의 천문, 역법, 지리, 인사 할 때 그 사람에 관한 일은 이 명의를 통해서 또 살펴보고 궁중에 혼인이라든지 특히 어떤 큰 일을 정할 때 행사를 치를 때 나를 택한다든지 택한다든지 택일이라고 하죠 그런 때 등은 많이 활용을 했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음양학, 명과학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주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학문이다 주역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흉운을 물리치고 기룬을 잡을 수 있는지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불이한 학문으로 볼 수 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점치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민간인들 위주였다기보다는 주나라 왕실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했던 점서였는데 그게 이제 공자님께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가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철학서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좀 파생되어 나갔던 게 아마 사주명리학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사주명리학의 기원과 같은 학문이죠 우주와 자연의 이치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음양론이고 목, 화, 토, 금수 다섯 가지를 통해 상생과 상극의 원리 계절의 순환 법칙까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오행론이다 음양과 오행은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여 음양오행설로 불리고 있다 사주, 오는 말 그대로 네 기둥이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나타내고 또 팔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한 기둥에 두 글자씩 네 기둥이니까 여덟 글자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 팔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음양오행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사주, 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조선시대 성군이었다고 손꼽히는 세종대왕의 사주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정충년, 을사월, 임진일, 갑진시에 출생한 사주는 어떤 해석이 나올까 세종대왕님의 사주와 오늘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그 물을 활용해서 곡식을 키우고 큰 숲을 키우고 과일나물을 키우고 화초를 키울 수 있는 그 모기 사주에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력, 활동력, 창의력, 생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수에 해당하는 물의 특성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에 해당된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며 모든 만물을 양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주의 기운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성군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오행의 원리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반영된다 숭례문의 예 자는 남쪽을 뜻하기도 하지만 화, 즉 불을 의미하고 흥인문의 인 자는 동쪽을 뜻하면서 동시에 목, 즉 나무를 의미한다 헤레본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오행 뿐이다 세종은 당대 우주철역의 순환적 원리인 음양오행을 담고자 했다 한글의 자음 역시 다섯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어금니는 봄을, 혀는 여름을 입술은 늦여름을 이는 가을을 목구멍은 겨울을 상징한다 전통, 철학을 단문으로 해서 문자의 정통성, 합리성을 특히 사대부들, 그런 지식인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의 정통성과 자연철역적 원리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정말 과학적인 그런 문자가 된 것이고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 건축미를 상징하는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역시 음양오행에 근거한 것이다 청색은 목, 동쪽, 봄, 청룡을 의미하고 적색은 화, 남쪽, 여름, 주작을 의미하는 등 다섯 가지 색깔이 각각의 뜻을 담고 있다 오행이라는 것이 색 자체가 방위를 뜻하고 또 계절도 뜻하고 또 우주를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를 상징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상생과 상극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행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기본이 돼서 색상 대비라든가 색상 조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뿐인가 전통놀이 중 하나인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되는 음악과 놀이를 말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음양오행의 이치가 들어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신명나는 그러한 악기인 사물놀이도 전부 오행과 연관 지어서 깽과리와 징과 북과 장구가 목화 금수를 상징한다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다 아울르는 그 악기를 아울르는 그 토에 해당한다 이래서 그 오행이 상생을 이루면서 우리의 신명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학의 목적은 성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태풍을 대비하듯 세상에 다양한 흐름을 알려주고 바른 선택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에 있다 양반들이 친 기문둔갑이라든지 명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음양오행의 이론에 의거해 가지고 길륭을 따져보는 것이고 평민들이 쳤던 방식은 그런 음양오행의 이론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사의 해석이 다소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의미하면서 삶의 어떤 활력소라든지 영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조선시대의 평민 지식인들은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으로 사회 변혁을 꿈꾸기도 했다 그 기대는 바로 예언서 정감록의 등장과 함께였다 정감록이 무엇이고 어떤 예언을 했기에 성리학의 도전장을 던진 것일까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영조때입니다 영조때인데 정감록은 그 출현과 더불어서 금지됐습니다 이유는 명백하죠 조선왕조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반왕조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이래 금서에 속했다 전쟁과 당쟁 싸움으로 피폐한 백성들은 이시 왕조가 망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이 희망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감록이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특히 광해군과 인조 이후의 모든 혁명에는 정감록의 예언이 거론되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전국 각지에 이제 정감록이 퍼지게 되고 그때는 전국 각지에 말하자면 몰락한 양반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지식인들 그동안 평균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정감록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알리고 또 정감록을 바탕으로 한 영모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정감록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악서로 취급되어 조선 왕조부터 일제 식민지 때까지 금서로 묶이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 계속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감록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혼란한 사회 속에 민심은 갈 곳을 잃고 예언서에 기대고 싶었던 심리였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정감록과 함께 3대 예언서라 불리는 격암 유록, 송화 비결 등을 통해 난세를 이겨내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이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지되고 탄압받은 예언서와 달리 새로운 방식의 점책이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토정 비결이었다 조선 중기 이지암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예언서다 지금은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전복 풍속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토정 비결 같은 경우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개인이 직접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그 점 대중화의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토정 이지암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또한 김시습, 정념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기인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호서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 한산 이시가의 후손이었다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던 자유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지팡이 하나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음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선채로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토정은 훌륭한 성리학자이고 또 세상을 잘 살게 이끌어갈 경륜을 가진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활 태도를 보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중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했고 당대의 여러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였던 토정 이지함 수리, 의학, 천문, 지리, 음양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통달했고 후학을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였다 충남 보령의 화암서원은 토정 이지함을 배양한 곳으로 지금까지도 서민들과 함께 했던 그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았는데 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관하에 그럴 듯한 밥상이 나오자 상을 밀어내고 잡곡밥과 나물국만 가져오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정착할 곳 없는 거린들을 구제하는 거린청을 세우기도 했는데 노약자들은 집신을 삼게 하여 그것을 판 돈으로 쌀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최초의 빈민 구제기관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한편 가난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게 하려는 뜻에서 세운 것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이지함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썼다고 전해지는 토정비결 기인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관상을 봐주거나 예언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면서 실제로 토정비결을 쓰는 데까지 이어졌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지함이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지함 선생은 아시다시피 16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인물 그런데 토정비결이 등장하는 건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을 하게 돼요 무려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난데없이 300년 후에 토정이라는 이름의 점책이 등장을 했고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 점책을 쓰고 토정 이지함의 이름을 빌려 제목을 붙였을 거라는 주장이 있다 명문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천민 출신 제자를 들였고 일생을 거의 흙과 음악집에서 생활했던 토정 이지함 그의 이름을 빌려 점책의 신뢰도를 높였을 거라는 의견인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았고 장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설처럼 전국 방망국에 포져있던 것이 토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져서 점책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저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토정 비결은 조선 후기 평민들에게 두루 읽히기 시작했다 사원 19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한 줄로 번역되어 읽기 쉽게 돼 있기도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삶이 고달픈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귀인이 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구절이 많았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화제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내용도 있었다 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권하는 내용이었다 1년의 운세를 봐가지고 자기 생활 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 하나의 생활 지침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면을 조심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노력하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며 살도록 읽기하고는 계몽적인 역할도 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언서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반대한 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용기를 북돋두고 또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은 사주나 전만으로는 운명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또 다른 타고나는 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관상이다 사주와 관상은 조금 별개 분야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연어릴 씨는 본인이 말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동양학의 학문으로 쓰는 음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상법은 생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양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사주만 공부하면 50%밖에 못한 거고 관상을 해야지 이제 음의 50% 양의 50% 이래서 100%를 이루면서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관상법은 본래 중국에서 체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보는 것에 적합치 않아 차츰 우리만의 관상법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사주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관상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태조 이승계는 전쟁터마다 다니면서 잘생긴 모양이다 그렇게 또 잘생긴 관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얼굴의 골격이나 이목구비를 중요하게 보지만 주름, 점, 상처는 물론 전체적인 행동까지도 함께 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마가 좋은 것을 크게 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턱이 좋은 것을 최고로 친다 이처럼 부분별로 해석하는 방법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어떻습니까? 눈과 코에서 부족한 부분을 턱에서 받쳐주고 있어 그것은 각 나라마다 민족의 특성과 인종별로 다른 생김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상학적으로 좋은 관상, 나쁜 관상은 어떻게 구분될까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표준 영정으로 관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런 눈은 하나의 권력을 잡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계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눈빛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매우 아주 흑백이 분명하면서도 아주 점을 찍어놓은 듯한 검은 눈동자의 빛이 아주 응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는 길고 두툼하며 코는 눈과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양 신하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재 1990년생, 올해 나이 27세, 직장인은 현대인 남성의 관상을 보면 눈동자가 흰자이보다 많아 선량하고 부드러운 코를 가져 부드러운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했다 눈썹이 좀 검은 톤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눈썹의 대인관계에서도 이분의 친구들은 좀 활동적이고 씩씩한 기운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눈물을 겸비한 권력형이라면 현대인 남성은 행정 업무에 맞는 조용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여성을 대표하는 신사임당의 관상은 어떨까 신사임당님은 코가 아주 뭡니까 좀 강하게 뻗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강합니다 신사임당은 코를 통해 강한 여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현대 여성의 코는 역시 부드러운 성품일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여성의 얼굴에 있어 이마는 남편을 상징하는데 단아한 이마를 가지면 남편복이 많다고 해석한다 그 밖에도 입의 크기, 눈썹과 머릿결, 어깨와 등의 선과 같은 것이 여성의 관상을 보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관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대로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이 양복의 미덕을 강조했던 과거에는 좋지 않은 의미일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승리로 이끄는 좋은 덕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관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상학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라고 말을 하는 까닭은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생활에 녹아나 있고 또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고자 했던 다양한 방법들 지금은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과거, 점은 과학이었다 과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체계를 뜻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전복문화는 검증된 미래였고 자연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하늘에 묻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생각할 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들은 미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전통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과학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은 오늘날의 과학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불만스러운 현실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예언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고쳐보고자 하는 현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한 바람이 어려운 현실작권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돼 온 전복 풍수 그 안에 담긴 괴사나 풀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기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의 결과를 통해 나의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최대한 foram 다닙니다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